한글자막 by 한효정 찾아오신 예수님 가리워진 길 앞에서 헤매는 나를 위해 운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 어두워진 세상에서 강화가는 우리 위해 밝은 빛으로 광은 등불로 비추어주시네 주인 나라 말씀 나라 그들로 걸어가게 하소서 나의 삶을 비우고 최후호가 무게 하소서 말씀으로 오신 주님 따라서 순종하며 살리라 밝은 빛으로 많은 등불로 비추어주시네 주인 나라 말씀 나라 그들로 걸어가게 하소서 나의 삶을 비우고 채우고 채우고 나누게 하소서 말씀으로 오신 주님 따라서 순종하며 살리라 나의 삶을 비우고 최후호가 무게 하소서 말씀으로 오신 주님 따라서 순종하며 살리라 말씀으로 오신 주님 따라서 순종하며 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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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